경남은행이 경남지역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산업 제도약 특별자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경남지역 원전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1,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전용 상품으로 지원 대상은 부산 애너빌리티에 납품하는 원자력 관련 공급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, 원자력 품질 보증 자격 인증 기업 등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기업입니다.